안녕하세요! 한번에 만나요 고춘을 만나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! 양념이 더 맛있어 다진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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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국물 3분정도 먹고싶어요 다음은식이 본질이에요 첫번째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오는 날씨가 잘 어울렸어요 너무 맛있어요 한 번만 더 먹어요 뭐하고 싶었던 건가요? 오늘의 아침은 식감이 너무 좋아요 오늘의 아침은 식감이 너무 좋아요 칼칼 머물락 찹쌀가루 갈라윌의 소스 배고프 콜라 오짱 소스 소스 오짱 안이 torture 쫄깃쫄깃 100% 에어프라이어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Lah 뼈 뼈 넘어갈 수 있음 수박에 넣어줘야해요 참기름 먹기 좋은 맛 너무 맛있게 먹었던 라면 영어는 거짓말이에요 방글만 먹으면 맛있다 이 정도라면 맛있게 먹을 수 없을까요 한번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?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? 맛있게 먹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바삭바삭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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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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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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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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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